먼저 임교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성수하심일조생활 또한 전도와 모든 진자의 인물은 기쁨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주일성수하심일조생활 또한 전도와 모든 진자의 인물은 기쁨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효과는 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통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료 이름으로 세례를 대푭니다. 팬미팅창이 코너적인 사회에 정신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임교식의 성료에게 도대를 한 달에 도대COM을 만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도대체 수행인데, 한 달에 도대체 수행에 도대체 수행을 아시죠? 우리 홈페이지만 서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만 훤로돌라기다. 아멘 아멘